마지막 참가자죠. 말레이시아에서 온 1월의 무대입니다. 하루에 머리고 기다리니 떠나가라 마리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게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어떤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혁에 나는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화가 싶다 내게 무릎 꿇고 싶다